다시 가자 잠겼어 여기잖아요 오른쪽에 있다고 있잖아 위에 있는데? 형 아래층 위층 한명씩 나눠줘야겠는데요? 오케이 위에서 안좋은 냄새 위에서 매우 안좋은 소리 위에서 매우 안좋은 소리 위에서 밑에 그냥 구멍만 아 잠깐만 어떻게 하지? 우리 다같이 일단 밑을 갈까? 전기톱 소리 난다 형 전기톱 소리 난다 위층이야 위층 다같이 위층부터 가야될거 같은데 밑도 계속 내려갈수가 있어 개넓어 또야 또? 아하 아하 형 여기도 여기다 여기다 이쪽이다 이쪽 안죽어 안죽어? 내 총은 안들어가다 얘한테? 왜 안죽냐 저거 죽어 갈건부 야 근데 기토비 기토비 저 뭐다 지가 전기토비 커가지고 못들어와요 어 저 기토비에 기토비 분석 끝났어 야 근데 전기톱이 저 벽을 뚫고 그냥 리치가 들어오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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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